안녕하세요 맥스에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보여주러 나왔습니다 맥스는 4개월 된 미니 레브라두들 강아지입니다 개인집에서 풍선 피규어를 많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응 가는 거야? 재미있는 피규어들이 많네요 상품 모델을 전시해 놓은 거다니까요 여기도月 문조낭에 시 Cross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맥스는 저런 거 무섭지도 않나? 맥스야. 어제 TV본 밤에 영화 보는데요. 맥스가 사람이 기침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막 지져요. 맥스도 영화를 같이 봤어. 그래서 맥스 치지? 맥스야. 아무에게나 인사를 하고 싶어합니다. 맥스의 첫 크리스마스 외출 기념사진 촬영 중입니다. 맥스는 사방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. 뒤에서 아빠도 맥스에게 카메라 보라고 부릅니다. 맥스가 정신이 없어. 맥스가 정신이 없어. complaint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할머니, 할머니는 비디오 끝날 때 서브 스크라이브 써요? 어, 써 이제는. 그리고 이모 할머니한테도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그리고 원래 쓰는 게 맞아요. 안 쓰면 좀 이상해요. 그래서 이제 쓰지. 차로 천천히 풍선 피규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. 맥스는 형이 안전하게 안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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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